자 한번 보시죠 오늘은 편안하시라고 마음 심안음 우 득음 우리 노노의 남원장씨와의 전주를 많이 봤죠 그분이 지은 시에요 일위 만상정이요 인위만물령이니 만상여 만물이 유천연후생이라 언 유인이 신하고 월유일이 명하니 유인여유일이 하상불태평가 시는 그 사람의 마음 소재가 어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런 발상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 득음이라는 제목은 그냥 우연히 공부하다가 정리한거에요 지금 말하면 낙서식으로 썼는데 딱 정리가 된거죠 일위 만상정이요 해는 태양은 만상의 정기에요 세상에는 모든 삼라만상의 상자는 모양이란 뜻이고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단 모든 사물들의 정기가 되고 정기라는 것은 원기 또는 출발 핵심 이렇게 되겠죠 인위 만물령이라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천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또 아까 만상 할 때는 인간까지 다 포함되지만 인위 만물 만물의 영 영장이라 하죠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니 만상여 만물은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과 모든 그 갖가지 형상들은 유천연호생하고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말미암아서 하늘로 말미암은 다음에 나야 생겨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스케일을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즉 우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자는 거예요 언 유인이 신하고 말은 그죠? 말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늘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하늘의 형상을 말하고 삼라만상의 물체를 말한 다음에 그제서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 다음이라야 아 그게 그거다라고 믿게 되고 월 유일이 명하니 달은 그렇죠? 이건 과학 다 그렇잖아요 달인 달은 해를 말미암아서 밝아지고 실체는 달이라는 게 별개 같지만 사실은 해가 없이는 밝은 빛을 낼 수가 없다 이거죠 자생적인 전기가 없기 때문에 달은 햇볕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역할밖에 않는다고 하죠 그렇듯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 말했듯이 해가 삼라만상의 전기가 되어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더라 그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도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온 다음이라야 믿어지게 되는 거고 그처럼 달은 또 태양빛을 받아서야 비로소 밝게 되니 유인여 유일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태양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하상풀태평일이오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천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할 것이지 인욕에 의해서 흔들리고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상풀태평고 일찍이 무엇이 태평하지 않음이 있었겠는가 무슨 얘기에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이치대로 살아간다 이치대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왈가 왈부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심한음이라는 글씨를 보세요 심한음 굉장히 좋은 시 같아요 심안신자안하고 신안공자관이라 마음이 안정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은 스스로 따라서 편안해져요 그런가 하면 심한 공자관이라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공간은 스스로 넓어지게 되더라 넉넉하게 되더라 우리 처음에 여기 여기서 밖에서 누가 외부에서 큰 도서실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서면 아이고 저기서 어떻게 살아 그랬겠지요? 근데 우리 딱 막상 와서 앉아서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그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심한 공자관이라 마음이 편안해지면 공간은 스스로 넓어지더라 그러니 심여신 구한이면 마음과 몸이 함께 굳자지요 함께 편안해지면 하사능 상간이리요 무슨 일인들 사실은 하사능 그 어떤 누가 어떤 일로 능히 상간하리요 누가 와서 이렇게 간여를 하겠는가 이렇다 저렇다 하겠는가 수위 일신소 그러니 그러니 그 누가 일신 내 한 몸을 작다고 말하던가 기한약 태산을 그 편안함이 태산과 같은 것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안정돌이 안 돼가지고 수업시간에 가면은 정말 이게 뭘 해줄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안 통해 근데 내 마음이 할 일이 딱 정해지고 마음이 딱 편안해지면 조금도 뭐 바람이 분다고 흔들릴 염려도 없고 태산같이 묵중하게 딱 버티고 있다 그러니 이 작은 몸이라도 이걸 어떻게 작다고 하겠냐 이거죠 수위 일신소 그 누가 이 한 교실의 교실을 작다고 말하는가 관여 천지간을 그 넓고 너그러운 것이 천지 사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빌공자 사이관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왔다갔다는 기운을 공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다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틈이라도 그 틈새에서 우리가 숨을 핥닥거리고 쉬지 않을 정도면 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 이분의 그 심경은 집이 초라해도 탓하지 않고 외적인 삶을 이거 이거 누가 왈가 왈부 시비를 따지고 하는 그거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마음은 태산과 같이 진중하고 천지처럼 넓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만상정이오 인비만물영하니 만상역만물은 유천년후생이람 언유인이 신하고 월유일이 명하니 유인여 유일에 하상불태평감 신만신자한하고 신안공자관하니 심려신구안이면 하사능상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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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일실수 관여천지간을 에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